다음 분은요. 우리 가수 박승권님께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. 타이틀곡인 사랑의 인생봉투 들려주신다고 합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왜 잊어버렸나 사연 남은 인생봉투 떠난 산마루의 어디랑 아롱거비를 언제 다시 만나려나 기억 없이 떠난 사람아 아아 우리의 눈을 흘러보는가 왜 어쩌다 잊어버렸을까 사랑의 인생몽드 사랑의 인생몽드 왜 잊어버렸을까 사연 남은 인생몽드 사연 남은 흥원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